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서 온 영화 배워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극장을 꾸며서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영화뿐만 아니라 맛있는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오늘 저녁 6시 6시내에서 파경합니다. 좀 이따 봬요. 안녕하세요. 여기 진짜 술 파는 데예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정말로요? 오, 왜 안 왔어, 함도? 제가 좀 처음 온 거죠? 아, 어린 놈들이 먼저 와야지. 똥집하고 꼬막 좀. 자풍탕, 고구마, 똥집이요? 네, 청양꼬치 좀 이렇게 많이 조사서. 네. 껄조각에. 아, 변하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랑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느냐.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하이에나가 아니라 평화의 곳입니다. 산정 높이 올라가... 아, 또 음식은 그쪽에서 하시나봐요? 네. 아, 이 안주짱. 네. 우와. 통합이랑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안주짱 잘 짜요. 하나 짜주시겠습니까? 아니, 엄마하고 포장마차를 10년을 해서, 부평역에서. 나무래가 자네 스트로폴로 가지고 안주짱 잘 짰는데, 진짜 똑같네. 저 장사할 때는, 이거 모래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똥집. 이거를 다 실제로 담아져 있는 걸 샀어요. 집에서 깠어. 깠가지고 안에 노란 거 뜯어내고. 저는 그 꼴뚜기라든지 제일 싫었어요. 꼴뚜기. 눈, 가위로 다 다듬어서. 똥집에 후추 좀 많이 뿌려주세요. 제가 맛있다고. 술이요? 네. 방송이랑. 소 맥고 먹어야지. 소주하고 맥주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많이 먹어도 되나? 초, 소. 야, 빨리 와. 너 어제 술 먹어주지? 아니, 딱 보니까 술 먹은 것 같아. 생활 완료였으니까. 나도 어제 영화 마지막 찬량이라. 끝나고. 이거 진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가려 놓으면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해? 맛 가요? 아니, 맛 가요. 공구리 한번 쳐봐. 너무 자연스럽다. 내가 들을게요. 아니, 애들이 와야 뭐 무슨 얘기를 할 텐데. 옛날에 90년 초반에 농촌 활동을 갔거든요. 농촌 활동을 갔는데 그 동네 청년이, 청년 회장님이 62세인가? 평소 죽을 일이야. 시청자야 보니까 돌려서 먹자. 야, 완샷 습관 버리라니까. 아유, 엄마 한 잔만 먹을 텐데, 엄마. 야, 엄마.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이렇게 거울는 쪽으로. 요새 그렇습니다, 요새. 나 오면서 형님 혼자 딱 앉아 계신 거 장갑 봤거든요. 되게 외로워 보이지? 외롭다는 표현보다 약간 불쌍해 보이지? 근데 준혁이는 어떻게 하십니까, 준혁이는? 준혁이는 미스터고에서 대한민국에서 걔가 가장 모션 겸체를 잘해요. 걔가 고릴라 대역을 했었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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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만두지 못할까? 좋아. 준혁이는 저는 연극할 때부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준혁이도 이제 마임하고 저도 극단이. 마임. 같이 있고 그래가지고. 너 요즘 방송 좀 탄다고. 고개도 많이 안 죽이다 얘. 그냥 일부러. 앉아 앉아. 밤에 카메라를 왜 두고 왔어? 사진 찍어 드리려고. 우리를? 예. 제가 옛날부터 사진을 했었거든요. 얘가 돈 좀 돌더니 안경도 밝아졌다. 근데 이거 생긴 거라고. 틀림이 같아. 네. 너 이거 자랑하려고 하지 않지? 솔직히 얘기해 봐. 얘는 멀리서 찍어도 클로즈업이야. 아니 이게 안 나와. 안 나와? 아니 아니. 나왔어요. 콧줄이 틀리다. 그래요? 응. 넌 네 얼굴에 실증나 본 적 없어? 웬만하면 잘 안 먹는다.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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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진이 형. 네. 뷰티풀. 정영아. 아. 아. 알잖아. 네. 잠깐 됐어요. 또 그 윤경상하고 너무 친하게. 굉장히 굉장히. 말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 남이 이야기하면 다 듣기보다 더 살아있잖아요. 아. 급한 마음에. 얘기들은 대충 들었지? 네. 한 영화 네 편 정도. 네 편이나요? 응. 하루에 하나 정도. 그래서. 왜냐면. 가구수가 한 30가구라. 하나를 사이를 계속 틀 수는 없죠. 그죠. 한 번 사는 다 보겠네. 영화 선택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화질이나 음향도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사실 뭐. 그거 아니면 TV에서 보는 거랑. 마을 회관에서는 제일 수월하긴 한 것 같아요. 수월하긴 한데. 네. 이제. 어떤. 느낌? 영업한 느낌으로. 네. 사방이 막힌 뭐. 집 같은 게 한 채 있나 봐. 아. 사방이 막힌? 마당에. 마당에. 아. 그러면 야외긴 야외긴 야외긴. 나는 개인적으로 의자가 제일 걱정인 거야. 저도요. 허리 아프시고. 어르신들은 의자보다 바닥이 더 편하실 수도 있지 않나? 아. 고수도 치실까 봐. 영화 안 보셔야. 그럴 수도 있어. 옛날처럼. 팝콘도 좀. 아. 튀기고. 저는 극장이니까. 진짜 극장처럼 유니폼도 입고. 극장 분위기를 아예 느끼게끔. 괜찮다. 근데. 세 사람은. 네. 비성복을 입을 수 있었는데. 저는 맞춰야 되는데. 아니 어차피 유니폼이니까. 잘 맞춤되죠. 맞추면 되죠. 맞추면 되죠. 모자까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자. 네. 귀엽게 이렇게. 60분이 한 번에 딱 오시잖아. 한 번씩. 한 번씩 오실 거니까. 그 시간을. 일찍 오신 분은 되게 일찍 오실 거고. 볼거리도 그렇고. 너 마술 같은 거 하잖아. 마술은. 잘 못. 마술은. 니가 잘해. 기구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먹어봐. 맛있어. 닭똥집. 너무 맛있는데. 진짜 되게. 먹어봐. 아니 여기 뜯었어요. 뜯었어요. 아 그래 늦었는데. 한 번. 빨라야죠. 그리고 밥도 해 먹어야 돼 우리가. 직접. 직접. 누가 해 줘. 역할도 좀 나누기 나눠야 돼. 역할 나눠야 돼. 네. 그러니까 뭐. 기술 파트. 네. 기술 파트는 형이 할게. 네. 그럼 너 무슨 파트 맡아서 할래? 저는 뭐 시키시는 거 해야죠. 우리가. 너 이렇게 막. 막 부려먹어도 괜찮겠어? 그럼요. 아유. 그러려고 왔는데요. 와. 나 얘 이 땅에 좋더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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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yer.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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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구면 psi. 하하하하. 아오. 내가 입장했을 것과 똑같овой Op- What's your arm? 비쌍한 похож. 하하하하. như Uma binh. 예. 나는 이것만 할까? 하하하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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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Thunder? 하하하하. 제 쪽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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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s Eles.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뉴스에서 가방이 나가면 또 아니구나 아유 왜 그래 야 누구 007이냐 007 가방을 가져왔어 옛날에 공연했던 예수님과 아 이게 이것도 뭐 들었는데 안 들었어요 오늘 들었잖아 안 들었다고 해서 이게 안 들어갔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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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줬어요 이렇게 어 그래가지고 뺄 때 꼭 살을 보고 해야 돼 뭐 칼을 보고 해야 돼 어 이거 어디서 나오지 어 이게 맞으리네요 으 으 으 4 4 저 그냥 그 맛을務 자,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 하! 자, 후! 우와! 하! 하!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없어. 내가 일단 만지게 하면 안 돼. 멀리서 봐야 되네. 자, 아무것도 없죠. 우와! 그런 거는 많이 갖고 왔어요. 우와, 이거 뭐예요? 딜라이트라고 손가락. 우와! 아, 손가락이구나. 귀에서나. 마임이 되니까 확실히 자연스럽구나. 이거 던져줘. 아니, 이거를. 아니, 저 불을 던진다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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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던진. 전문 산물꾼들이네. 우와, 우와! 야, 나 애들 이렇게 안 봤는데. 아, 얘들 봐라. 짱이야, 짱.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게 타고 가는 잔가? 누르는 게 있구나? 잘했어 저는 지금 이거밖에 없어 너 옷 안 갈아? 예상했어요, 뭔가 어느 선배님한테 나는 잠바밖에 없어 그래도 저는 많이 갖고 온다고 많이 갖고 온 거예요 너 하루를 알고 온 거야? 얍! 얍! 출발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성경이가 운전하는 차를 성경아, 너... 성경아, 너 왜 그래? 성경아, 너 왜 그래? 이게 약간... 직접 이걸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불안한데?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매뉴얼로 해놨어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그건 낫습니다 저는 우리 와이프가 장인, 장모를 모시고 새로 산 차를 가지고 원주를 갔는데 새벽에 애한테 전화 온 거예요 차가 터졌다고 내가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해? 근데 한 시간 뒤에 왜? 그래서 견인차를 불렀대요 나중에 우리 마누라 하는 얘기가 질 웃으면서 기름 넣으니까 가다가 아, 기름이... 앵꽃 아니, 그걸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 끝까지 왜 안 보였다고 아, 못 보신 거구나 아니, 꿈이 아니라 안 보였다고 분명히 있어 기름 넣으니까 가더라 지금 저희 앵꽃인데 어? 어, 우리 기름 넣어야 돼 다들 일찍 잤냐? 한 시간? 한 시간 잤다고? 진짜? 한 시간 왜? 아니, 그렇지만 아직 상쾌해요 졸리면 말씀드릴게요 야, 우리 성경이는 역시 여배우다 의상이 파리 컬렉션 아, 이거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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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이랑 둘이 앉아있으니까 정말 안 어울린다 아직 형님이 패션을 모르신다 너 그게 패션이야? 그냥 입은 거지? 어, 집에서 데려져 갈 거 같거든요 그래? 이사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사하지 하는데 네 내나 그 동네이지 뭐 송도, 지금 송도에 계시잖아요 송도에서 네 한 40분 떨어진 데 있지 어 그러니까 송도가 아니지 송도가 아니에요? 아, 저는 김포 읍에 살고 있어서 야, 김포 사는구나 네 이사 간 지 얼마 안 되지? 아니요 한참 됐어요 아, 그래? 왜 너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 그러게 근데 너 김포에서 얼마나 산 거야? 한참 됐죠 아 저 고등학교 때부터 살았어요 아, 지금까지? 네 한 40년 살았을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선배님이랑 야정 가야 되는데 핀이 너무 예뻐졌던데요?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창석이 네 딸도 많이 예뻐졌더라 그런 느낌? 너하고 나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저게 너는 딸이 없으니까 있어요 아, 있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난 너에 대해서 아는게 너무 없다 저희 영화 정해줬어요? 아, 참 영화 I Can Speak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아, 진짜요? 나무니니 선생님 아, 이거 보고 싶은데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저장한 그녀 요거죠 요게 아주 키포인트인데 미호도 다시 한 번 와 너무 좋다 뭐야 이게? OST요? 미호도 다시 한번 OST. 내가 이거 왜 하지? 와 절절하다. 아버지 안녕하셨습니까? 사랑은 이렇게 애절해야 돼.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아빠, 아빠 가지고. 비 맞는 대문 앞 장면은 압권이지. 옛날에 그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드라마 진짜 재벌이세 역할 좋아서 했는데. 재벌이세 역할 좋아서. 좋아? 네. 스케줄이 딱 안 맞아가지고. 역할이 잘못 들어왔겠지.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난 무조건 한다고 그랬거든요 재벌이세로. 잘못 들어왔어. 재벌이세 아 진짜 하고 싶었는데. 네. 상의에 너 어디까지 올라가 봤어 장사가? 위치? 정승까지 해봤어. 정승? 너는? 저는 저거 뭐라고 그러지? 내관. 내관인데. 내관인데. 궁에 들어가가지고 왕을 모시고. 내관이 사실은 파워가 세지. 네. 그치? 대변인은 아니야. 파워 세지. 야 성경아. 네 걱정했어. 장석아. 네 오른쪽으로. 제가 여기 성경이 바꿔야겠다. 걱정했어. 아니야 아니야. 너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걱정하는 거야. 선수 교체해야겠다. 안되겠다 얘. 뭐지. 꼬마. 뭔데? 꼬마. 꼬마. 금방 먹었는데. 아유. 아유. 우리 성경이 안 왔으면 진짜 남자 3시사 정말. 아유. 돌가루 위에 듣는 느낌인데. 나는 여기 3명하고 영화 다 찍어봤네. 우리 성경이가 찍은 것도 뭐. 내년에. 내년 초에 개봉이지. 러브. 러브 슬링. 나랑 같이 찍었는데. 내 딸로 나와. 야야야야야야. 야. 아이. 아 왜 그래. 딴집이 많이 해요. 언니가 어제 나 절대 없다고 방에서 재워줬어요. 너 이따 쉬고 나가. 아침판만 줘야. 너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가 빨리 가. 왜 이게. 이거. 임자 있는 거잖아. 임자 있는 물건은 절대 손 대지 않는다. 내 목도 포기하겠네. 선배님 다음번에는 사람으로 만나요. 사람으로? 네. 그때 고릴라로 만났어요. 야 진짜 이쁘다. 우리나라. 단풍이야. 우리나라 진짜 이뻐. 네. 이제 다 풍미스러워. 졸리다. 눈 좀 붙여. 이거 어제 한 상상 한 번도 됐다는 거죠? 잠든 것도 아니네. 잠깐 눈 붙인 거야. 진짜 그렇게 잠들어버렸어. 자. 성경아. 가는 길이 예쁘다. 이제 방금 시작 entit sú for a Maggi 아이상고양이 우리 방지를 그 fonk 음, 가는 길이 예쁘네요, 여기. 선지 형, 이럴. 깨울까? 깨울. 어, 깨울. 성경아. 어떻게 할래? 더 잘래. 아, 왜 따른 먹어야지? 그래. 떡라면. 잠깐 샀어? 네, 저랬어요. 떡라면하고. 떡라면 4개. 4개. 아, 네. 저는 돈까스 먹을게요. 돈까스하고 떡라면 4개. 중국 김밥. 3개. 잘 먹겠습니다. 도망이 살아야 돼. 쏙쏙. 숙소에다가 때까지 먹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다. 왜 이렇게. 아, 네. 아, 아, 이거 숙소에서 찍어 먹으면 돼. 아, 이거 잘못cej어요. 아, 아, 이거 잘못된다. 어우, 잘못된다. 성걸이. 어, 성걸이. 모델이라. 세련된 거 사줬는데 이게 좀. 안 갖고 왔어? 성경이 9달을 준비해가지고 난 없는데 봐봐 지구 프로레슬러 같다 성경아 네 내가 선불 하나 샀어 편광 선글라스 봐봐 마음에 들어 써봐 오 색깔이랑 맞췄어 경광이랑 잘 어울려 모델이네 너 이거 봐봐 봐봐 여기 이태리에서 산 거 같아 완전 마음에 들어요 확실히 본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자, 출발하자 네 우리 선글라스가 의외로? 아니, 밖에서 피치 안 들어와서 좋기는 한데 앞에 안 보이시다 앞에 안 보여? 앞에 안 보여? 너무 지네? 앞이 잘 안 보이는데? 배도 오르고 소핑도 하고 킥을 수 있어 4대네 아이, 우리 성경이 왔는데 선배들 신경 써줘야지 너무 좋아 기쁜걸 오 잘 안 보여 오 오 오 옙 오 오 오 아, 날씨 좋아지고 있다 최상위이라도 누락해 보여서 너무 좋다 너무 안 보여? 너무 안 보인데 이 맑은 날에도 얼마나 지나길래 그런 날 때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너네 선배들하고 이렇게 여행 가보는 건 처음이지? 방송으로 완전 처음이지 긴장되고 그러는 거 없지? 처음에는 뭐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막 써보니까 되게 좋아요 오빠들 같아요 성경이 나이 때 난 뭐 했는지 모르겠어 너 몇 자리야? 28 진짜 성의 없다 너 매너하고는 그게 뭔 매너야 시장이 되게 유명한 통닭집 있대요 우리 가는데? 아 그래 그거 알아봐봐 진짜 빨리 지금 너네 가는 길에 들려야 되니까 정말 좋아 여기서부터 봐봐 이 길이요? 응 지금부터 좋지 날씨 좋아서 다행이다 음악을 빵빵빵 틀고 가면 좋은데 저 음악 블루투스 연결해놨는데 아 진짜? 그래 성경이가 해봐 아무래도 뭘 난 상관없어 뭐였는데 영어 생활 어제 제가 들었던 노랜데 벨 소리가 들려 아파트? 벨 소리가 들려 아파트 아냐? 그렇지 어디? 띵당 띵당 하면 안 바뀌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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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뭐예요? 이게 어디 엄마가 추천해줬어 아 건너 마을에 최진 스테이게 딸이 새 딛는데 누가 부르자? 인정님인가?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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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도 그냥 시원시원하셨지? 응 멍새도 얼굴 한 번 멍새도 얼굴 한 번 멍새도 얼굴 한 번 못 봤다나요 멍새벅새 다 나온다 여기 캐릭터들이 멍새벅새 시련이 맘에 떠나고 졸라봐야지 섹섹달 섹뿐 섹뿐 내 눈가 와서 절을 하네요 저기가 인공폭포거든 와 나 작년에 여기 엄청 많이 왔거든 저게 이제 겨울이면 얼어서 얼음 되지 얼음 빙벽 저게 근데 인공폭포예요? 저게 인공폭포 역시 패션의 완성은 너는 우리랑 어울려서는 안 될 아이 같아 너는 우리랑 어울려서는 안 될 아이 같아 여기 진짜 짱이다 아 야 저 폭포는 대단한데요 저거는 이거를 저 위에서 인공적으로 내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겨울에는 저희가 빙벽이 되지 빙벽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야 절격이 고기 떨려 한 번만 봐주세요 야 무섭 독돌들 같아 오케이 좋아 내가 찍어줄게 정기역이랑 자 이대로 예 아 너무 웃겨 사진 몇 번 찍으면 운동 되겠네요 이거 거의 피치네 되지 되지 그러면 우리가 살게 쌀 다 없구나 고기 구워 먹을 거면 고기 메뉴를 잘 정해야 될 텐데 요리를 할 사람이 해야지 장석이 장석이 장석이가 요리를 할까 장석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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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힘드네 헉헉거리가 사일체를 다 살 필요가 없거든 그래 떠나오면 되니까 네 그럼 오늘 저녁거리만 사면 되나? 우와 여기네 단양 구경시장 구경시장 우와 시장 간다 오늘 갈 때 여기서 마늘 같은 거 사가 마늘 여기 단양이 마늘이 유명하잖아 우와 마늘 봐 엄청나다 엄청나 일단 중요한 양념은 있다 있으니까 밥은 사야 돼 쌀 쌀 우와 우와 마늘빵도 핫빙스 침대볶음 코로나 얘는 시장에서 조금씩 맛있는데 고깃지 정육점 삼겹살? 그렇게 야 이거 맛있나 보다 이거 사자 우리 부끄럽겠다 어? 일단 중요한 걸 사고 쌀집에 맡겨놔도 되니까 오줌통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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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 튀김밥만 파는 거죠? 후라이도 후라이 사실 거예요? 어 우리 마늘떡갈비 두 개? 세 개? 하나만 안 돼 스텝도 먹어야 여기까지 세 개 세 개는 미리 예약을 해 놓고 갔다 오자 왜? 꼬로케도 사실 거예요? 꼬로케도 사실 거예요? 꼬로케도 사야지 저희들 세 마리만 30만원은 없으니까 토끼 머리띠는 갖고 왔어요 어디 있어? 꼬로케도 꼬로케도 한참 간 거 아니야? 줘? 근데 더 먹죠? 네 뭐 일단 돌아보고 삼겹살하고 옥산 사가면 되지 않아 찌개 끓이고 뭐 하고 3만원은 3만원씩 사면 되지 않냐? 3만원은 3만원씩 사면 되지 않냐? 아유 그럼 엄청 많을 건데요? 3만원씩 얼마 안 해 아뇨아뇨 600g이잖아 600g 600g 우리 보통 1인분에 200g이잖아 그러니까 얼마 안 하지 그렇잖아 얼마 안 돼 3만원 치면 오 엄청 많은 건데요? 허고기도 있어요? 허고기도 있어요? 네 이거 사실까요? 일단 가보고 껍질에 있는 거 네? 고기, 김치 나는 고춧가루 있을 거고 네 떡, 떡, 떡 가리떡만 가리떡만 가무고 가무고 여기, 여기 여기 사고 있으세요 저기 옆에만 가리떡 금방 따끈따끈한 거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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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어떻게 어, 뜨거 이거 빼들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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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뜨거운데? 시장 뭘 Maybe 시장 시장 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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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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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어떤 거? 조청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얻어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빨리 타세요. 청양고추 좀 넉넉하게 해주세요. 저거 물엿 있어요 조그만 거? 물엿이. 조청이다 조청. 여기 있다. 가루 또 찌개 먹어야 되는데. 여기 조그만 거 있어요 조청? 이게 얼마씩이에요? 이거 3천 원짜리. 그러면 싸니까. 아니 떡 하나 찍어 먹으려고 그 큰 덮잖아요. 3천 원 3천 원. 야 3천 원 3천 원 이거 아까 왜 그래? 아니야 아니야. 이거 계산한 거예요? 아니 계산했다. 먹어봐 너희 3천 원이 아까운 거 평가해봐. 사도 되겠지? 액젓 작은 거. 소선배님 액젓 집으셨어요 액젓 뭐 만들어 주시려고? 아니 뭐 넣는 게 아니고 액젓은 뭐 웬만한 데 넣으면 돼. 아니 요리는 지금 창섭해요 형님. 아니 내가 안 할 거다. 내가 안 할 거다. 아 이건 형이 들어야지 이거 같이 들어야 돼. 됐어요 이거. 아니요, 취소해 주세요. 좋아, 봐봐. 너 동생이 또 손 아프면 안 되니까. 감사합니다. 더 들 수 있지? 네. 단양이야. 더 들 수 있어. 마늘이랑 쌀을 사야 하니까. 이거요? 제가 할게, 형님. 그리고 어머니, 햇살 두 대만.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늦었어, 우리. 오늘 영화 상영 못 하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닭 냄새. 하나 집어서 드셔보실래요? 맛보기용? 뭐예요? 야, 완전히 아삭 튀겨버리는구나, 이거. 과자 같아요? 응. 과자네, 과자. 응, 완전 과자야. 맛있어. 아, 다이어트 해야죠, 이게. 우리 지금 계속 먹는데. 맛집기 뭐 그런 거 같아. 영화가 아니라.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 아, 편의점. 뭐 달라고? 한산수랑 물티슈랑 이런 거. 동네 가면 있겠지. 아니, 왜냐하면 거리가 꽤 되거든. 생필품 살 데가 없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애국민, 이 사각의 이름이 좀 애절하지 않냐? 뭔가 느낌이 좀 사양이 많은 동네 같아. 여기 아냐? 응? 애복리? 애복리가 여기 같은데.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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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는 무슨 이게 대나무 아닌데 대나무가 아닌데 나무 되게 예쁘네요 무슨 나무지 나무가 높게 버렸네 너무 예쁘겠다 여기다 이 집이지 여기가 한옥집 와 집이 한옥이야 이 마당에서 쓴다는 건가? 고생하셨습니다 야 멋있다 이 집은 내 분위기엔 맞는데 이리 오너라 우와 엄청난 집인데 이야 옛날로 따지면 장사가 왕발 회사에 영화 상연에 어디서 여기 이 마당을 얘기하는군요 여기다가 손을 쏘고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앉은 사냥이 여기가 사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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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여긴가 보다 거기보다 훨씬 낫다 넓긴 넓이네요 여기 다 있어요 아 여기네 우리가 있을 때가 할머니 계신데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어르신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 내주셔서 아 참 저기 닭 가져와 빨리 닭 드리게 치킨 다 가져올까요? 저희가 좀 신세를 좀 꽤 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영화를 좀 보여도 보여주기도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어디서 아 이 마당에서요 어르신들 이거 저 탁 저희가 오면서 읍내 시내에서 하고 가서 아 마당당당 내일먹는 거 예 내일 먹으면 내일을 또 사ißt 우리야 특별한데 알 수 있으세요 지금 내릴까요 일단? 화장실은 어르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여기 아가씨들이 여기 옛날 화장실은 무섭다고 못 들어간대. 여기가 대청마루에 구멍만 뚫어있는 거 다 이랬잖아.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것 같아. 아니 봐봐. 평평한 원목 대청마루에 딱. 근데 구멍이 너무 좋게 뚫으셨다. 내 건 걸리겠는데 너무 좋으세요. 제가 같으라고 생각하시면. 4일 차마. 여기 안에 조직도도 있던데. 조직도 있네. 안전 담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하나 더 있지? 극장대표는 내가 볼 땐. 극장대표는 이장님 하셔야 돼. 그래야지 간판을 드려야지. 완장을 드려야지. 여기 지도도 있어요. 가자. 일단 이장님은 우리가 빨리 찾아봐야 돼. 시간 없어 우리. 일단은 시설 담당은 내가 할게. 시설은요? 설치하고 뭐 하는 거. 공부의 리멘트. 공부의 리멘트. 공부의 리멘트. 주영님? 노가다 우리가 하더라도. 선경이 네가.. 또 뭐 있자? 매점점인가? 공부 맥점? 아니 전 상관없어요. 시키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매점이 네가 장사 사잖아. 네. 그럼 제가 매점하겠습니다. 그래? 이름이 뭐지? 이중자입니다. 이중자, 석자. 이중자, 석자. 저는 고자, 창자, 석자. 저는 고자, 창자, 석자. 고자, 창자, 석자. 고자, 창자, 석자. 극장대표는 우리가 임의로. 자, 어르신 여기 이장님. 전화기 어떻게 되시죠? 이장님? 네? 배문형. 배문자형. 배문형. 배문형. 배문자형. 강제. 됐지? 아, 우리는 빨라. 속전속결. 자, 시설담당 성동이. 홍보 및 이벤트 이선경. 안전담당 고창서. 넌 얼굴만 보여줘도 안전하다. 안전담당.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주방이야?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메인 주방은 저기. 따로 좀. 이건 양념하는 데고. 아, 여기도 여기. 여기가 메인 주방. 이거 골로인가요? 안전담당 . 세명념한 데고. hacer. 참. 참.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순간 모르겠어요 나 지금 하나올리라 하나올리라 냉장고로 이럴 때 Z까지가 됐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저기 내가 볼게. 저쪽부터 이쪽. 아, 우리 자라. 스크린, 객석, 형상, 형상 이쪽으로 떼고, 어? 아, 아닌데? 이거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부엌이라는 게 스크린을 저쪽으로 가는데? 스크린을 이쪽으로 가는데? 미술 감독님이 계시네. 미술 감독. KBS 수목 드라마 매드독에서 사설보험주사팀 매드독 팀장 최강.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이준혁이라고 하는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매장 담당인데요. 예, 근데 매장 담당인데 여기 스크린이 없어서 스크린이 있어야 매장에서 뭘 파기라도 할 텐데. 그러면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네, 네. 어디 계세요, 근데? 집 근처에 있어요. 아, 여기 집 근처? 네. 아, 감독님 집 근처가 아니라?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자, 이걸 일단 들어와. 저쪽으로 옵니다. 어, 한쪽이요? 이쪽으로. 한쪽으로. 아, 그러니까 창작 선배님이랑 들게요. 야, 이 자식. 진작이 하죠. 어디로, 어디로. 이거 조명대로 가야 되니까. 일단 저기, 저기 벽에 붙여야 하나. 벽에 붙여. 둘, 셋. 돼지 못 먹어 보기보다는. 아, 아저씨가 진작해가지고. 둘, 셋. 오케이. 그다음에 의자. 의자 많이 넣어. 일단 뭐, 유사 감독이 오시면. 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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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 지금. 가스 뭐. 선물 가져왔는데. 야, 야, 야. 위에, 이 바구니랑. 먹을 게 먼저야 지금.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 어? 선물. 뒤로 내리는 거야. 무자. 아, 셰프 무자야? 누가 준 거야? 제가요. 갖고 왔어요. 아, 주, 선물로 준다고? 자기가 써. 자기가 예쁜데. 아니, 네, 네 개 갖고 왔어요. 네 개? 네. 저희 팀으로 하려고 내가 너 그러지 않았어? 이거 예쁘네 제발 맞으셔야 될 텐데 이거 안 들어가는데 제발 맞으셔야 될 텐데 이 꼬리가 뒤로 가게 해서 쓰시면 될 거 같아요 이 꼬리가 뒤로 가게 해서 쓰시면 될 거 같아요 많이 힘들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선배님 이거 꺼꿀라 선배님 뭐라도 두개인 것 같아 너무 잘해요 한 번만 여기 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잘 우와 대성공이야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미치겠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영화 준비하고 이장님 사장해 여기 한 시간 넘어 식사하고 하나 나갔어 지금 나가셨데 이장님? 한 시간 넘어서 식사하고 또 둘이 나가고 문 잠겼어 아 이장님 바쁘시구나 이제 저녁이라면 안 내지 못많이 어디인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요? 일하실 때가? 모르죠 어디로 갔는지 전화번호도 알 수 없나? 하여간 저녁이 어디에 일하다가 덜하다가 일하다가 생김새가 어떻게 생기셨죠? 얼굴 어떻게 생기셨어요? 이장님? 네 어떻게 생기셨다면 어떻게 알아? 아니 헬리캠으로 찾아보게 아니 그냥 TV로 빰떡이로 그냥 닭튀김으로 아니 그럼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내가 찾아볼까 이장님? 어머니 이장님 댁이 어디세요? 아 거기 사모님도 계시나? 아 이거 콩밭이네 아직 콩이 이게 논인데 농부진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논인데 최근 논인들이 농부진 사람이 없어요 지금이요? 여기 제일 연세 어리신 분이 어떻게 되세요? 적은 사람이 뭐 한 60평 정도 정도 역시 많이 연세가 좀 많이 먹어서는 87까지 했어요 그 이장님은 지금 저 어머니 계실 거 아니에요? 없어 두 내어가 다 가지 몸 딱 잠궜잠 진짜 그러네 가만있어 이 집에 가서 좀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아는가 아 그래요? 선배님 어디 가셨지? 저기로 가신 건가? 저기로 가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있어 이장님 댁이 되게 아니야? 아니에요? 빨래요 안녕하세요 주제를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이따가 영화 보러 직통으로 오실 거죠? 몇 시에 하는데? 네 6시부터 저희가 이제 다 생각을 6시? 네 네 어떤 영화 보고 싶으세요? 어떤 영화? 원래 나는 영화는 잘 안 보여 언제 보고 안 보셨어요? 옛날에 봤는데 마지막으로 보시죠 40년에 봤는데 40년에 봤는데 아이고 기억도 안 나시겠다 그럼 이따가 아 그 옛날에는 네 10월에 없잖아요 영화가 금방 없어서 서울에 가면 서울에서 오셨구나 서울에서 봤어요 아 또 40년 전에 영화 보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보신 거예요? 안 봤어요 저희들이 재밌는 영화 준비했으니까 저기 우리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도 그럼 같이 같으시겠네 영화 그렇죠? 안 보신 지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 혼자 내 혼자서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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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은 40년이 넘으셨네요 영화 보셨지 그럼 이따가 영화 보러 오세요 네 오세요 저희가 준비해 놨으니까 6시부터니까 근데 이분은 뭐 안 뵙고 있네 자주 이 동네 왔다 갔다 하고 되게 제가 그저기 그럼 이따 뵐게요 꼭 오세요 고맙습니다 이따 나와라 이장님 뭐 올래요? 받으셨으면 좋겠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저 죄송한데 혹시 애곡리 이장님이세요? 예예 예 저희는 그 서울에서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기로 약속하고 내려온 팀이거든요 예예 근데 여기 이장님이 안 계셔서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몇 시쯤에 혹시 오세요? 5시 넘어야 돼서 오는데요 그럼 그때 저희가 정식으로 이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꼭 예 아 다 나가셨어 다 나가셨어 다 나가셨구나 네 되게 그래도 기대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히 응 귀찮아 하시는 게 아니라 기대하셔가지고 너 너무 많이 오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준비 잘 가세요 미감님 어디 계시지? 네 안녕하세요 자 빨리 스크린 의자를 매점을 어떻게 할까요? 스크린을 네 이쪽에다 스크린을 할 거고 네 이쪽에다 의자를 매점을 할 거고 이쪽에다가 매점을 할 거예요 이쪽에? 그러면 지금 스크린이 어떤 스크린이에요? 론 스크린 저희가 벽체를 만들 거예요 벽체를 만든 다음에 왁구가 완전히 만들었구나 오 오 오 오 오 오 이게 그 정구 라인인가요? 아 이 줄이 오 오 오 오 메즈아 네? 메즈아 네? 메즈아 메즌 매점. 오. 우와. 옛날에 무슨 DJ 박스. 예쁘다. DJ 박스. 매점에 있는데 뭘 바라야 되지. 홀. 팝콘. 막걸리. 얼음 막걸리 있잖아. 너무 멀지 않나요? 너무 멀면 사이즈가 넓어져서. 이 정도 와야 될 것 같아. 감을 줄여도. 여기 우려 좀. 이 거 왔네요. 이쪽에 두 개 넣으시고. 고기 두 개 하고. 이 뒤쪽에 두 개 정도. 완전 무거워. 연세대 분들 뒤통수 한번 빡빡 빼내줘야. 와. 와. 감사합니다. 성경이랑 글씨 뭐 필요한 거나. 이거 쓸까요? 글씨. 여기다가. 네. 20일 금요일 쓰면 되나? 6시. 맞지? 오후 6시. 어딘지를 써놔야 되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기 우시내라고 하면 돼요. 우시내요? 네. 우시내. 우시내마. 우시. 우시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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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의자 왔어요. 아 의자 왔어요. 성경아. 네. 의자 날러. 의자. 아니 그게 들면 안 돼요. 얹어주세요 여기다가. 아니야 나와. 여기 하나씩까지 가. 두 개씩까지 가. 여기 얹어주세요. 하나 더. 우리가 주문한 게 이렇게 큰 게 아닌데. 이거 무중력 의자라고. 이거 배우들 때 이거 잘 안 쓰거든. 그래 이거를. 야 이거 어떻게 피더라? 대부분 어르신들 이거 주무셔. 이거 우리 최재형 피디 아이디어인가 이 의자. 제요. 제 아이디어. 네 아이디어였어? 그때 제가. 알았던 거 아닌가 이게. 아이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걸 드릴 건지. 나는 개인적으로 의자가 제일 걱정이다. 저도요. 허리 아프시고. 제가 연세대신 분들인데. 그 두 시간 가량을. 한 시간. 그지? 한 시간. 20분 30분. 그 시간을. 앉아 계시려면. 나는 의자가 지금 지금. 캠핑용 의자 이렇게. 이렇게 눕혀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다리까지 이렇게. 응. 그런 거 담요 덮고 계시면. 저 괜찮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 그거 괜찮다. 이게. 목걸이 기댈 수 있는 거. 요즘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으니까. 되게 저렇게. 네 아이디어였어? 그때 제가. 알았던 거 아닌가 이게. 아이고. 이렇게 하면 뒷분들 안 보이셔요. 근데 이게 세울 수도 있으니까. 이게 네 아이디였어? 세워도 안 줄 수도 있어요. 아이씨 너 정말.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볼까. 원하는 대로 보여드렸습니다. 내가 얘기한 건 이거 아닌데. 아이디어를 레슬뿐입니다. 야 이거 골치 아픈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 정도로 하면. 보일려나 모르겠다. 감사봐. 아 보이긴 하다. 어 이 상태면. 어 요건 요건 보여. 자 그럼 일단 두 줄은 상관없어요. 두 줄은 상관없어. 둘 네 여섯 여덟 열 열 열 하나. 앞에 네 자석은 아예 누워서 보시게. 그럼 가능하다. 그렇죠? 어 좋아 자 일단. 아 누워봐. 아 누워봐 누워서 불편한 거 감사봐. 아 잠깐만. 근데 나이 드시니까. 이게 대개고 등받이가 아니라. 아니 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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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딱 보고. 그래. 옆에서 얘기하면서.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다리이면 다 볼 수 있어요. 싹 다 누우면 다 볼 수 있어. 싹 다 누우면. 싹 다 누워보자. 싹 다 누우면 다 볼 수 있어. 누워봐. 시야 안 가리고 싹 다 누우면 다 볼 수 있어. 자 누워봐. 안 가려요 안 가려. 멘디는 근데 누움 안 보여요. 멘디만 안 보여? 멘디는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멘디만? 네 멘디만. 아 이거 좋은데? 3년까지는 누울 수 있어. 멘디는 하늘이 보이니까. 야 너. 아니 근데 밤이야. 조금만 올라가 봐. 아니 그게 아니고 시야가. 고개를 이렇게 줄어서 봐야 돼. 내려와봐. 됐어 여기까지 다 돼 장사가. 잠깐만 잠깐만요. 괜찮? 괜찮다. 올려줘? 아니 아니 아니.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저 잠깐만. 그쵸? 괜찮죠? 네. 어머니 한번 이쪽으로 와보세요. 편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앞쪽에 누워서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너무 좋아. 뒤로 앉아. 아니 누워서 한번 앉아보세요. 영화 보시기에. 세워줘요. 불편한지 편하신지 저희들이 이제 도와줄 거거든요. 세워줘요. 자 앉아보세요. 자 쭉 뒤로 들어오셔서. 자 어머니 저 눕습니다. 자 안 누우세요 편하게. 자 이렇게 하시고서 영화 보시는 거. 편하세요 어떠세요? 지금. 여기 이제 영화가 뜬다. 이거 여기다. 이거 봐야지 뭐. 네? 안 잡아야 돼. 들어오면 어지러워. 들어오면 어지러워. 그래요? 우리 할머니도 누우면 어지러워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조금. 약간 이 정도는 돼야 보이긴 하는데. 그래요? 아. 이게 그렇게 좋으세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이 정도는 어때요? 어지러워. 어지러우십니다.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지러웠구나. 어지러웠구나. 오는 사람마다 편하게 해주면 되잖아. 뒤에가 안 보여서. 그럼 뒤를 높일 수밖에 없겠다. 평상 같은 걸로. 평상? 꼭 앉아서 보셔야. 어지러우신 거죠? 네. 그것도 안 부르면 안 그렇겠지 뭐. 뒤에 안. 네. 어르신들은. 아버님. 잠깐만. 아버지. 한번. 이게. 부부석인데. 부부가 같이 누워서 편안하게. 하시는 게 부부석인데. 앉아보세요. 이렇게 두 분이. 앉아서. 부부석이. 손 잡고. 손 잡고 보세요. 아버님 뒤로 갑니다. 누워보세요. 손 잡고 나오네. 그렇죠? 손 잡아야죠. 팔을 올리세요. 그 위로. 이렇게 한번. 누워볼게요. 너무 많이 누우네요. 어지러우세요. 이 정도는 어떠세요? 이만큼만. 더. 이만큼만.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손 잡고 보시는 게 좋다. 이 정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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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 정도라. 이 정도라. 이 정도라. 이 정도라. 두 분이 이렇게 손 잡고 영화 보신 지는 얼마가 됐어요? 안 봤어요. 한 번도. 진짜요? 한 번도. 한 번도? 여름때도 극장을 안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극장을 안 가봤어요. 저 산골장에서 농사 짓고 사는데. 총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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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뭐. 엄마 아버지 보내줘. 안 보내주는데. 고생. 그 얘기를 왜. 그래 안 가봤다는 게. 하지 말아. 왜 하지 말아. 오늘 영화를 보시면 처음으로 이렇게 영화를 손 잡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럼 오늘. 한 번 댕기 보잖아요. 오늘 두 분이서 앉아서 보고 싶은 자리를 미리 정하십시오. 저희가. 안 앉아. 그렇게 앉아. 동네 사람 오는데 다 따로따로 앉을게요. 두 분이 같이 안 앉으시고요 오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왜요? 아니 한 번 더. 왜. 말로만. 말로만. 말로만 그랬어요. 말로만 그랬어요. 일단 손 잡고. 원래 그래요 원래. 어디 좀 보세요. 어디 가운데 자리로. 아니야 아무래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열 개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열 개 있어요. 저걸로 차라리 열 개 앞자리 하면 훨씬 낫지. 저건 보이지? 난관이네. 이걸 두를까요? 이렇게 두르고 가운데를 뚫어놓을까요? 그려볼까. 아니 크게 두근거래. 두근거래. 가운데다. 가운데. 가운데 일단 비워봐. 공간에 비우고. 가운데 비우고. 이거 다닥다닥 좀. 네. 이쪽으로 이렇게. 쭉 붙여봐. 사선으로. 쭈루룩 쭈루룩. 야 많이 들어간다. 됐지? 가봐. 이쪽 따닥따닥. 사설로 들어와야 돼. 여기 보여요. 사설로 들어와야 돼. 여기 보여요. 쭉쭉쭉. 보여요? 보여요? 좀 더 들어와. 보여요? 좀 더 들어와. 네? 좀 더 이쪽으로. 옆으로 더 붙여야 돼. 이쪽으로? 뺀다면 껴야겠어. 힘을 못 받아. 모두 함께 홀쎄요. 아. 야. 송각부다. 근데. 너무 이 구조가 난 너무 이쁜 것 같아. 완전히 극장 밑으로. 봐봐. 여기서 창사가. 딱이에요. 여기서 보면. 콜로세우는 극장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아. 우리들은 기가 막힐다. 그럼 우리가. 말한 거예요. 9개. 파이팅. 어. 진짜. 이장님 오셨다는데. 네? 이장님 오셨다니? 어? 안녕하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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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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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 전둥이 잘 불러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저희를 허락해주세요. 네. 그리고. 일단 저. 우리 막중이가. 이장님 댁에 한번 가서. 실제로. 마이크를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전둥 씨가 안 하나? 그런 바 같은 느낌인데. 절찬. 여기 나가 이제 우리 그. 오늘 포스터 붙여야 돼. 네. 메인 포스터. 어. 일단 하나 가져와봐. 갖고와봐. 어. 하나 가져와봐. 맨 포스터 하나 갖고와봐. 이게. 잠깐만. 이거 맞춰보고. 이걸 먼저 거기다가. 오늘 거. 내일 거. 내일 거. 어. 잡아줘야 돼. 이야. 벽에 질감이 막. 이야. 이야. 기가 막히다. 어? 아. 아. 진짜 안돼. 어. 어. 야. 이거 괜히 이거 해놨네. 이게 뭐야. 탄핀도 아니고. 우리. 우리의 나이 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호전도 붙이면. 야. 그럴싸하다. 어? 큰 포스터도 있다던데? 네. 일단 이장님 댁이 먼저 가야겠다. 네. 왼쪽으로. 좋네. 좋네. 어디 여기? 아니. 저기. 아.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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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양이들다. 오. 내 말이야. 오. 다른 말이야. 오. 위에서 고양이 많나, 우리? 와. 아기네. 와. 너무 예쁘다. 와. 안녕! 너무 예뻐! 오세요! 오세요! 아, 어떡해! 우와! 20이 됐어요! 20이 됐어! 엄마만 알고! 여기가 땅이 나봐! 걸어 다녀요? 아, 벌써요? 죽지? 와, 내가 이렇게 어휘에 있는 고양이 처음 봤어! 너무 너무 싸움스럽게 해! 올라와! 아, 너무 예뻐! 이장님, 그럼 방송은 여기서 하세요? 아니요, 배관에 있어요! 하늘은 많이 멀죠? 지금 갈까요? 지금 가면은? 지금 갈까요? 어? 어? 오는 길에 오는 길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쪽에서 영화 상영을 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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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되면 보러 오십시오. 6시에 우씨 선생님 댁에 예, 예, 예. 오늘 여기 바람과 함께 사라지더라고. 아이고, 나 이 굳이 같아, 내가. 나 여기, 이제 따라와서 굳이 같아. 예, 나중에 천천히 오십시오, 천천히. 예, 예. 6시니까. 여기 우씨네, 여기. 어? 시간되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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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씨네. 와주시면 돼요, 6시에. 예, 예, 예. 오세요. 6시, 6시. 6시. 조금 일찍 오시면은 좀 자리 좋은데. 거기에 뭐 간단하게 먹을 거랑 준비를 해놨거든요. 아, 그럼 시간되면 나는. 아니, 괜찮아요.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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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시간라고 해서 시간되면. 제가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오세요. 씻으시고 오세요. 꾸미고 오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늦어도 여자는 여자야. 맞아요. 할머니 끝까지 눈썹이랑 립스틱이랑 다 그리시도록. 아, 너무 좋다. 여기 너무 좋아요. 아,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와, 여기 이렇게 간이 얼마나 좋을까. 아, 진짜. 어른들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승경아. 한 장 드리고, 한 장 드리고. 가운드에 밟아주세요, 가운드에. 자. 할아버지. 할아버지, 바쁘세요. 가도 돼요, 여기로? 여기 우시네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서. 오늘 영화 틀어드리려고 준비했거든요. 저희가 간식이랑 6시에. 6시에. 그러니까 편하게 오세요. 이런 영화 틀어드릴 거예요. 오늘은 4극. 4극. 네, 여기서.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배우. 이 분들. 여기 계세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영화, 여기. 영화 나오는 분. 여기서. 저기 영화 지금 막 꾸며놨잖아요. 저 불빛. 우시네 할머니, 할아버지네에서. 6시에 하니까. 꼭 오세요. 맛있는 거랑 드릴 테니까. 간식이랑. 극장 얼마나 오셨어요? 가보셔야지. 극장? 네, 극장. 언제 됐지? 진짜 몇 년. 언제, 언제 오셨어요? 극장은 가보셔야 한 3년인데. 30년. 30년. 무슨 영화인지 기억 안 나시죠? 우리하고 뭐 내가 85인데 뭐. 85이라고요? 60도 안 돼 보이시는데. 60도 안 됐으면 더 커야. 30도 안 됐으면 더 커야. 아, 그런데. 저 형이 그렇게 안 보이시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갈 수 있겠나. 괜찮겠나. 여기로 갈 수 있겠네. 아, 여기 있구나. 저, 저, 저. 근데 잡아둘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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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쪽으로. 뛸 수 있다고?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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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기니까. 냄새 좀. 아, 진짜. 다 이렇게 일하시네. 바쁘시다. 방송 한 분 많이 들어오시나? 그러면 저기 성경이랑, 성경이랑 이장님이랑 방송하는 데요. 우리는 밖에서 붙이고. 와! 방송실이야. 와! CD, 테이프, 음량 이렇게 다 표시하시고. 와, 떨려. 생방송이잖아요, 지금. 와! 한 번 더 하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서 온 영화배우들입니다. 저희가 오늘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극장을 꾸며서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영화뿐만 아니라 맛있는 간식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오늘 저녁 6시 5시내에서 환영합니다. 좀 이따 봬요. 좀 이따 봘습니다! 안 계시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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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6시에 영어 하나 배우셨어요? 혹시 관객님? 그러고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시간별 좀 한번 눌러보세요. 네. 이게 후시네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계속 이제 영화를... 그럴게요. 대추 몇 개 달려니까 다 저렴할 수 없어. 와, 대추예요? 오, 대추 빨간 색깔이야, 빨간 색깔. 이야! 어머, 이리 아파. 우와!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머니에 넣을까?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식사하시고 오시죠. 6시까지. 고마워요. 맛있게. 할아버지 꼭 오세요. 오세요. 이 노래 뭘 불러야 되지? 오늘 많이 먹으려봐. 내일. 뭐라고 불러야 되잖아. 뭐라고 불러야 되잖아. 뭐라고 불러야 되잖아. 내 불러. 집이들의 티오널를 다 구하여 상을 구하고. 나 보았지. 어째서. 희망이 늘러서. 어제 날 묶었지. 잘해. 잘했어. 뭐라고 잘해. 잘했어. 어휴. 나도 해. 쨍하고 했을래. 돌아온단다. 돌아할 때. 약간 진짜 돌아줘야 되잖아. 돌아온단다. 우리 형님 또 혼자서. 뭐하고 계실까요? 맞춰보기. 저기 계시네. 패딩 입고 서 계십니다. 패딩 입고 서 계십니다. 패딩 입고 서 계십니다. 추우신다. 되게 인자하시는데 오늘. 대추. 어르신이 여기 대추를 주셔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대추. 제가 땄어요 선배님. 야 이거 크기가 이게 대추가 아니라 살구인데. 너무 맛있어. 좀 더 넣으면 사과야 이제. 저희가 직접 땄어요. 아 맛나 봐. 네. 맛있어. 그 메뉴판 써야 돼 메뉴. 호두가. 호두과자라고 해야지. 호두과자. 정경아 이제 저 팝콘 돌려라. 그럴까요? 아 팝콘. 이거 메뉴판 먼저 작가 쓸게. 팝콘 돌려놓고 쓰면 돼. 돌려놓고? 시간이 걸리거든. 그냥 넣고 돌려놓으면 돼요. 이거예요? 네. 바닥에? 네. 그리고 그냥 손을 알아봐서 자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야 우리 그쪽에 마가린 없지 장석아? 예? 마가린 없지? 막을 한다니? 마가린 마가린. 아 마가린 모르겠어요. 아니. 확실히 안 찾아봐가지고. 저기 저 먼저 옷 좀 갈아입을게. 네. 뭐야. 아아아. 하하하하하. 지금 전원하는 거 뭐지? algum 시장에 주면 안 되는거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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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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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